자 이번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팬텀슛! 나이스 3점슛! 미세먼지 때문에 쿡쿡 날려줬습니다 찬우, 카가미, 코로코 요 3명 조합으로 지금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업 블락 나이스! 저도 코로코 있는데 성장을 못시켰습니다 다시 안발리네 방금 타이밍 맞는것 같거든요 자 이번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! 저는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면서 지금 카가미가 1대1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! 무선일고 빼고 나이스! 이건 좀 위험했는데 상대방이 당황해서 블락을 못한것 같아요 나이스! 크로코! 크로코다일! 아! 크로코! 나이스 잡았어요 고패스! 굿굿! 굿! 굿! 굿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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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조금 안맞았던같애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블락이 그렇죠! 저렇게 한 명이 볼밑에서 블락 되기를 원하게끔 제가 아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! 인터셉터! 나이스! 와, 되게 빙기네요. 어쩔 수 없어요, 이번엔. 나이스, 쭈빗! 아, 맵다. 나이스! 나이스! 와, 저렇게 벌리면서 슛을 쏘는 조이가 좋긴 좋아요, 진짜. 나이스! 나이스! 어그로가 저쪽에 더 끌리면 제가 안방 쳐올거예요, 이런식으로. 나이스! 나이스! 제가 남았어요. 팬텀슛! 나이스! 3점 슛! 아, 좋아. 나이스! 미세먼지 때문에 훅훅 날려줬습니다. 나이스! 이번엔 궁 나오는건데, 퍼록, 저기 가담이. 물어볼게요. 궁불라. 바사 가로! 바사 가로! 바사 가로! 아, 이건 못했어요. 그래도 뭐, 이기고 있습니다. 아, 못죽었다. 바사 가로! 바사 가로!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여. 바사 가로! 아, 잘합니다. 역시. 바사 가로! 굿패스! 어! 처음 쏴봤는데, 튕기네. 이렇게, 아이스홀 플레이를 하면서, 상대방을 힘들게끔 만드는 조합인 것 같아요. 찬우, 크로코, 카가미. 이렇게 3인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. 에단은 대신 에단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,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되게 잘하시니까, 별로 문제없어 보일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, 되게 빠른 패스로, 빨리빨리, 쉽게 쉽게, 상대가 허무해질 만큼, 약간, 빨리 넣어버리니까, 이게 좀, 전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해보니까. 빠잉! 재미있게, 대신 에단을 풀어주고, 롯 needle이 필요로 가위, 헤리, 살짝 느끼는 것 같아요.